고향은 고기는 찬뽀한 복숭아 고살붙고 아리진살래 흙흙흙은 콧대골 사리인 동배 구성에서 널던 때가 아까보다는 짜자장보다는 이게 훨씬 쉽죠 어르신들 1단계는 이걸로 하고 2단계는 조금 더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박자 8박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 2, 3, 4 일단 기억할게요 3번 바꿔두면 되니까 3, 4, 5, 6, 7, 8이에요 박자 이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어떤 노래에 맞추셔도 다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3, 4으로 갈게요 3, 4 다 가지고 빨리 기억 잘하게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시작 1, 2, 3, 4, 5, 6, 7, 8 되시겠죠? 네 두 번째 거 갈게요 이번에는 약간 또 바뀌어요 아까는 박수를 못오셨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다 넣을 거예요 노래할때, 색상이 있을때는 색상으로 그냥 치시면 되요 한, 다, 네, 이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네, 써야 써 네 두 번 해도 되고요 세 번 해도 되고 두 번이 더 쉬우니까 두 번에 익숙해지시면 세 번으로 그때 바꾸시면 되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세 번이 하다 네, 되시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무릎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이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무릎치고 박수치고 이걸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작이에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야 써 하고 싶다 너무 쉬워요 제일 쉬운 이걸 1단계로 하셔도 돼요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조금씩 조금씩만 바꾸셔도 지금 제가 해보니까요 어르신도 어?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만큼 늘면 별거 아닌데 얘를 이렇게 높이 늘려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세요 우리 노래에 맞아서 우리는 여기 겨드랑이 확 열어서 높이 올렸다가 만들다가 내려놓는 걸로 가볼게요 내려놓을게요 일단 가볼게요 예보해볼게요 우리는 잠깐만요 내려놓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우리 이벙하는게 이벙이벙 이벙하는게 제일 쉬는걸 부르르륵할게요 야야야 내 날이 더 달콤하자 사랑에는 활발인가요 마음은 하나요 내 힘 더 나요 그대와의 정답은 사랑인데 나의 소리가 내게 여겨서 계단이 없어서 사랑은 이 각종은 나의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